올해 들어 대전의 집값이 11% 이상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대전의 누적 상승률은 11.11%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.58%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역별로는 유성구 12.53%, 중구 11.19%, 동구 10.03% 순입니다. 반면 지난해 8월 말까지 35.25%나 올랐던 세종은 올해 5월 이후 보합 또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8월 말 현재 누적 상승률이 2.24%에 그치고 있습니다.